오, 깨끗해 말할게 우와 이게 뭐야? 아리야? 뭐지? 어? 아닌가봐 그치? 다 버리지 못해 오, 먹물인데 자, 수술하겠어 오빠랑 구보네 짜잔 먹물을 밥먹을까? 먹물이 파스타에 먹을까? 먹물을 밥먹을까? 으아 알바라 알 알 알 알 알 받아먹고 이제 뼈를 빼내겠습니다 아, 다를군요 자, 보입니다 뼈가 뚝뚝뚝 이렇게, 끝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갑오징어라는 것입니다 응? 갑오징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응? 이거 잘라서 맛있는 초장에 쭉 찍어먹을겁니다 뭔 소리야? 대푸짖어 뭔 뭔 소리야? 내자 이건 이 손은 누구 손? 잘 좀 해봐요 잘하고 있어요 쑥쑥쑥쑥 샤샥 샤샥 아 침 넘어가 텔레비 소리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거야 진짜 알콩달콩 영상 찍고 있는데 응 그거 언제까지 프라엘 칠거야 진짜 왜 웃겨? 웃겨요? 아니 손은 여기다 그만 가리고 이렇게 찍어야지 왜 국자는 그렇게 있는대로 쥐고 서있지 더 빨개야 될 것 같은데 두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건방지게 아저씨가 한 손 갖고 그러지? 응? 두 손으로 해야지 그걸 빨리빨리 하지 빨리 장갑 끼고 두 손으로 해요 빨리 장갑 끼고 두 손으로 해요 열한거 살짝 데치고 오이가 정말 맛있어요 요새 오이가 달달하니 그래가지고 어슷어슷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묻히고 있답니다 초장은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서요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엄청 많이 우울했거든요 며칠을 근데 어제 또 반짝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마리맘도 웃는답니다 자꾸 침이 고여가지고 영상 찍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리고 이 풍박한 이 손은요 저희 남편 손이에요 저는 재료 다 해주고 비비는 거는 신랑이 잘해요 비빔밥도 다 재료해주면 신랑이 비벼와요 아 맛있겠다 저희 이건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여기 모이실래요 내가 옆집에 계시면 갖다 드릴 건데 갑오징어 7마리를 다 했어요 이거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미리 찜해놓은 대로 근데 말없이 열심히 하는 이 양반 정말 열심히 잘 하시군요 아저씨 아유 뭐 좀 해봤나? 아유 맛있겠죠 또 맛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아유 못살아 맛있대요 혼자 난리해요 얼굴로 여러분 저희도 이거 먹어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끊습니다 아우 끝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주고 해요 딱